아이고 세상에 아이고 우리 안녕하세요 아유 아유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너무 반갑습니다 어렵게 왔습니다 예 아 저요 예 호동인데 얘 아니 아니 강호동이에요 먹박 먹박 아 오늘 저 아시는구나 문세현이라고 합니다 어머니 어 예 거기서 많이 봤어요 아이고 세상에 아 방금 식사하셨나봐요 예 근데 오늘 제가 밥을 아니 우리 아들이 예 오늘 오늘 우리 아드님 나 아직 점심으로 안 먹는다 그래서 내가 그냥 혼자 먹을래 내 아들이 같이 먹자 해서 반찬이 없어 이것뿐요 아이고 반찬 많아요 밥만 있습니다 너무 맛있겠는데요 전라도 갈김치네 여기에 죽이겠다 완전 묵은 짓 스타일인데 내가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향인데 어머니 밥만 한 끼 먹어도 됩니까 제가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예 예 진짜요 어머니 아무것도 말고 밥만 한 것만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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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리 마무리랑 해갖고 안녕하세요 일단 여기다 반찬을 놓고 야 이거야 어 이거야 어 이거 뭐예요? 이거 받아야 해 어 이거 뭐야? 이름이 뭐야 이게? 군버시, 군버시인가? 군버시? 군버시? 약간 군버시 새끼같아 오 진짜 군버시? 어 골뱅이 묻힌 냄새 나는데? 네 국이가 dream 국이 없어 어쩔갖 tv요 국 Nast 아니 국 필요 없습니다 진짜 국 한 번 국 한 번 무엇국 눌러 나와 주셨음 무엇국 눌러 나와 주셨음 무엇국 눌러 나와 주셨음 ónimo Kon故 잠 Beriar 한 입만 해도 아 더 잡순이냐 요새 다이어트 기간이라서 항공기 만땅 잘 잡수도 놔 예 예 아 рассказыв 어머니, 저 먹겠습니다, 좀. 예, 예, 잠시. 가만히 앉으세요, 어머니. 아이고, 세상에. 아, 전라도 김치. 어우. 장난 아니죠? 삶이 없어. 야, 이거 라면을 먹으면 그냥 뒤로 잡아지겠다. 그렇죠. 어제 광어 회에다가도 먹었어요. 어우! 그냥 안 찍고 그냥. 그냥 아, 맞아, 맞아. 그렇게 해서 그냥. 진짜 맛있더라고요. 봉갑 김치. 이게 어제 처음 그거였죠? 아, 톡에서 낸 거지. 제가 김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어머니. 진짜 맛있어. 이거 방풍나물? 네, 방풍 짱아찌. 방풍 짱아찌. 진짜 맛있더라고요. 오늘 밤에 고기랑. 고기랑 먹으면. 네, 원래 고개 놔서 먹으니까. 장아찌. 이게 뭐야. 아니, 오자마자 5분 만에 밥 먹어도 되나? 아니, 괜찮아요. 너무 돼지 같지 않아요? 아니요. 나는 우리 집에 엄마 누구를 던가라. 뭐 미겨서 보내고 싶지.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아. 저도 어제 오자마자 밥 먹었어요. 이 세상 모든 집이 오자마자 밥 주면 얼마나. 아,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어머니! 딱 맞네, 딱 맞아. 맛있다예! 딱 맞네. 똑같아, 똑같아. 똑같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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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